송혜야 심장이 좋다. 심장이니까 심장이 못돗어. 어? 이 감자수는 동물들한테 생글 주면은 굉장히 타결이네. 우와! 여기는 강원도 강릉 주문진 연곡입니다. 감자밭이에요. 감자가 알이 굵어지라고 꽃을 따버린다는데 여기는 꽃이 아직 그대로 많아요. 지금 저는 강원도 감자밭에 나와 있어요. 보라감자는 파보나마나 보라꽃은 파보나마나 보라감자 하얀꽃은 파보나마나 하얀감자 하얀감자 아주 간단한 시예요. 하얀감자 보라감자 보라감자 줄맞춰 서있어요. 보라감자 보라감자 박볶이 보라감자 보라감자 하얀기 보라감자